일단은 이렇게 한 번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얼려야 돼요 자 지금 죄송해요 잠깐만 주워 봐봐 주워 봐봐 이게 딱 덱 쓰다보면 그게 있거든요 되게 뇌빼고 해도 이기는 그런 덱들이 있거든 살짝 이득이 그 느낌이야 지금 이거 몽크 빠지면 몽크 빠진만큼 순환도 빨리 도니까 오늘 정력은 괜찮냐구요? 정력 괜찮습니다 오늘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한번 얼려주고 아하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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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얼려주고 몽크가 스펠 튕기기가 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분노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거 어비를 한 번 그냥 한번 써주고 어비를 쓰면은 왠지 되게 빙뿌릴 것 같지 않나요? 이렇게 한번 해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분노 써주고 또 써주고 또 써주고 공중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? 공중 안 잡아도 돼요 공중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고 또 써주고 여기서 빙결 한번 넣어주고 어빌리티 한번 써주고 몽크 몽크 어딨는지도 모르겠어요 몽크 어딨니? 몽크 어딨니? 야 이거 야 일곱배 최강대가 아니에요? 너무 쉽다고? 알았어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전체... 어우 볼러 자 볼러가 나왔습니다 볼러 상당히 좀 빡세거든요 수도자 써주고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얼려야되요 얼리고 자 지금 저... 저... 잠깐만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야 몽크가 튕겼어 튕겼어 미친 야 튕겼어 튕겼어 아니 미친 이게 무슨 일이야 어? 잠깐만 야 님들 님들 이거 로켓 맞아도 안 죽는데요? 이거 로켓맞아도 죽질 않는데 애들이? 어?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? 야 야 로켓맞아도 애들이 죽질 않는데?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잠깐만 야 야 뭐야 이게? И 뭐... 어... 오...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 몽크가 어딨지? 내 몽크가 어딨지? 내 몽크가 어딨지 모르겠다 몽크 어딨지? 잠깐만 이거 쎄! 겁나 쎄! 여기서 또 몽크를 써준다면? 이게 근데 이제 로켓댁을 만나면 확실히 좀 미는게 좀 어렵긴 하네요 확실히 로켓댁을 만나니까 확실히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밀리지 않고 지금 게임이 되고 있다는 거 로켓댁댁댁댁댁댁댁댁댁 이게 뭐람? 이게 뭐람? 이게 뭐람? 야 이거 나 지금 엘골로켓댁 만나서 지금 게임이 되고 있는건데? 이게 뭐람? 이게 뭐람? 이 정도면은? 아 근데 이거 덱 추천 올렸다가 이제 막 또 엄청난 질타받는거 아니냐? 감사합니다! 재도전! 이런 덱 올리지 마세요! 재도전을 망쳐주셔서 감사합니다! 또 이런 댓글 올라오는거 아니냐 이거? 반갑습니다! 이제 국제적으로 전세계인이 함께 보는 정례방송 이거 이거 전치사 이거 힐이 너무 좋아 누가 아세요? 지금 튕기고 있다는거? 이거 수비를 해야 돼 수비를 아예 안하면 좀 힘들고 근데 내 그거 어딨냐? 내... 야 내... 수도자가 어딨는지 알 수가 없다 어딨냐 수도자 가자 가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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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수도자 어딨냐 미띔 야 이거 이게 딱 덱 쓰다보면 그게 있거든요 되게 뇌 빼고 해도 이기는 그런 덱들이 있거든 살짝 이 덱이 그 느낌이야 지금 이거 살짝 뇌 빼고 해도 쎄 아 근데 이거 좀 어렵긴 하다 이게 그 좌우 밸런스 조절을 좀 잘 해야되거든요 이게? 그리고 상대방 원딜컷을 잘 해야되요 아 이게 그냥 쉬운 덱은 아니고 예능 덱 같아 보이지만 쓸만한 그 정도 느낌의 덱인거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난 충분히 추천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추천할만한거 같아요 이거 자 이거 튕기기 썼거든요 지금 로켓 튕겨버려 안녕 로켓 튕겨버려 안녕 안녕 아 안돼 안돼 그걸로 안잡혀 그걸로 안잡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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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안돼 우리 친구들을 잡을 수 없어 우리 친구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아도 이긴다니까 이거 님들 이 덱 따라하지 마세요 don't try this at all don't try this at all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